초등학생이다. 어른이지?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보자. 듣고보자! 역시 초등학교라서 그런가 상당한 인물들이 많구만. 이제 나도 어른이다. 할 수 있다. 막상 앉으니까 되게 긴장되네.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이번에 낭미 초등학교 1학년 6반을 맡은 김키토 선생님이라고 합니다. 한마디로 담임선생님이죠. 앞으로 1년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의 나이는 비밀입니다. 그리고 저의 꿈은 이 막밀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지금 영냄이 되면 앉아있죠. 1년도와 같이 있을 조입니다. 통연이 않게 됐죠. 이 우연이 인형이 되는 것입니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지금부터 이 총원대끼랑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? 어. 안녕? 아 귀찮아. 안녕? 어. 나는 한주 유치원을 졸업한 닥터우야. 같은 1학년 6반이 되어서 반가워. 잘해보자. 잘해보자. 아. 내 이름은 도 동수. 잘 부탁해. 닥터우. 안녕? 나는 노현정이라고 해. 잘 부탁해! 나성자입니다. 지니였어요. 찡글! 하겠습니다. 끝났으면 오늘은 입학을 한 첫날이기 때문에 바로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나 내일 그리고 매주 한 번씩은 받아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부터 바로 받아쓰기? 아.. 지금 반장, 부반장이 없기 때문에 누가 좋을까나? 거기! 네네네네! 자, 내일 일어나봐요. 7호 오늘 인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려, 연주소 차려! 경례! 감사합니다! 라고 하시면 됩니다. iteset Besides, 촬영만 해라 촬영만 해라. 여쭙쭙쭌쭊쭙쭌쭣 v 선생님께 기응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상! 이 맨들 맨들 빡빡이 미인마